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330페이지 제14장 해용사 Adjective 1 기본법 설명 첫 시간입니다. 먼저 해용사의 용법이 되겠죠. 그럼 먼저 해용사의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을 설명하는 1번 이음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즉, 흑인들에 인한 문제가 많다. 이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 black people living here, black의 동그라미, 여기서 해용사 black은 명사 people을 앞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he made use of the latest information available. make use of가 모음어를 이용하다는 뜻이니까, 그는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입수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이용했다. the latest information과 available의 각 동그라미, the latest information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입수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이번에는 해용사 available이 명사, the latest information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해용사는 첫 번째 의문에서처럼 보통 명사나 대명사를 앞에 수식하지만, 여기, the latest information처럼 최상급이나 또는 all, every, plus 명사, 이런 형태를 해용사 수식할 때는 최상급 all, every, plus 명사, plus 해용사, 이런 식으로 해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어쨌든, 이들 두 예문에서 보았듯이,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 즉, black people, 또 막연한 the latest information이 아니라, the latest information available,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정보, 이런 식으로 해용사가 명사의 앞이나 혹은 뒤에 와서 그 명사의 의미를 한장하는 것을 해용사의 한정용법이라고 부르죠. 다음 B. The novel is interesting. 그 소설은 재미있다. I found the novel interesting. 나는 그 소설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각각의 interesting의 동그라미. 첫 번째 interesting은 주어 the novel에 대한 주격보고이고, 그 다음 interesting은 목적어 the novel에 대한 목적격보고로 쓰였죠. 이와 같이 해용사가 문장에서 주격 또는 목적격보고로 사용되어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것을 해용사의 서설적 욕법이라고 부르죠. 우측 페이지에 보면 한정용법과 서설용법을 설명하는 두 개의 의문이 더 나옵니다. 두 개의 엠프티의 각종그램이 I found an empty cage. 나는 비어있는 세 장을 발견했다. An empty cage. 이런 식으로 해용사 엠프티가 명사 cage를 앞에서 직접 수식해 비어있는 세 장. 이런 식으로 cage의 의미를 한장하는 한정용법이자. 그러나 그 다음 문장, I found the cage empty. 나는 그 세 장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형식 구문입니다. 여기 엠프티는 목적보로 목적어 cage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해용사의 서설용법이죠. 방금 설명한 엠프티처럼 대부분의 해용사는 한정용법, 서설용법 양쪽 다 있어요이지만 때에 따라 한정용법에만 쓰이는 해용사 또는 서설용법에만 쓰이는 해용사 또는 같은 해용사로도 한정용법과 서설용법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2분에 나오는 ABC의 의문들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분에 A The damage to the car was a mere scratch. The damage to the car, 그 차의 피해는 was a mere scratch. A mere scratch. Nothing more than a scratch. 이렇듯이니까 단지 긁힌 정도였다. 미어의 동그라미. 여기서 미어는 단지 뭐뭐인, 뭐뭐에 불과한 엠프티 형사로서 항상 한정용법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미어와 같이 한정용법만 쓰이는 형사들을 보면 우측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울른, 양모의, 엘더, 연상의, 포모, 이전의, 레터, 나중의, 온니, 유일한, 이때 온니는 형사입니다. inner, 내부의, outer, 외부의, long, 혼자의, mere, 지금 방문한 거고 live, 살아있는, upper, 상부의, utmost, 최대의, very, 바라모모, 여기서 very는 부사가 아니라 바라모모,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강정해주는 형사죠. wooden, 목재의, soul, 유일한, this, 이런, that, 저런. 이런 형사들은 한정용법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B. She's afraid of going there on her own. She's afraid of going there on her own. 그녀는 혼자서 거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on her own의 동그라미. on one's own 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이렇듯이죠. afraid의 동그라미. 여기 형사 afraid는 she's afraid, 이런 식으로 주에 대한 주급법으로 쓴 겁니다. 즉, 서술용법이죠. 이처럼 afraid는 대개 be afraid of 모모, 또는 be afraid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항상 서술용법만 사용됩니다. 다시 우측 페이지 be, 서술용법만 쓸 수 있는 형사도 살펴보죠. afraid, 방금 나왔죠. 몸을 두려워하는 alike, 모모와 같은. alive, 살아있는, alone, 혼자의, asleep, 잠이든, ashamed, 부끄러운, awake, 깨어있는, aware, 몸을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content, 만족하는, found, 몸을 좋아하는, enable, 몸을 할 수 없는, liable, 몸화하기 쉬운, 몸화하는 개행이 있는, 그리고 worth, 몸의 가치가 있는, 이런 형사들은 서술용법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 C. The late Mr. Brown was generous. I was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었다. The late Mr. Brown was generous. 고 브라운 씨는 관대했다. 마음이 너그러웠다. 두 개의 late의 각동 그림이 첫 번째 예문의 late는 늦은 지각한 이런 의미로 비동사 words의 보호로 서술용법이 쓰인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예문에 쓰인 late는 인명 앞에 붙어 고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한정용법이 쓰인 거죠. 즉, 같은 회용사로도 서술용법과 한정용법에 따라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죠. 즉, late라는 회용사는 한정, 서술 두 가지 용법에 다 쓸 수 있지만 각각의 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회용사의 석가죠. 오른쪽 패치 C에 나는 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 A certain lady, 어떤 부인 회용사 certain의 명사 레이드를 직접 추기하는 한정용법이죠. 이때 certain은 어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It is quite certain, 그것은 아주 확실하다. 여기 certain은 주어 이때에 대한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서술용법이죠. 이때 certain은 분명한, 확실한, 이렇듯 같습니다. 같은 certain이지만 한정용법에서는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서술용법에서는 확실한 이런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다음 D It is pleasant to take a sightseeing tour. It is present to take a sightseeing tour. 관광여행을 하는 것은 즐겁다. 이 또 present의 동그라미 present, difficult, easy, hard, impossible, interesting, necessary 이런 회용사들은 사람이 주어가 되는 문장에 보호가 될 수 없죠. 즉 이 문장을 I am present to take a sightseeing tour.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가죠 이때를 써서 It is present for me to take a sightseeing tour.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I am difficult to do the work. 이런 문장은 틀리고 It is difficult for me to do the work. 이런 식이 되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은 3번 회용사의 오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 3. She is a lady beautiful, kind, and rich. B. I have nothing special to tell you. C. This is a loss too heavy for me to bear. D. I will try every means possible. E. A boy 10 years old. A letter written in English. F. Look at those two large old stone buildings. G. From time immorial. China proper. 먼저 A. She is a lady beautiful, kind, and rich. She is a lady beautiful, kind, and rich. 그녀는 아름답고 친절하고 또 부유한 숙녀이다. beautiful, kind, and rich의 각종 의미. 여기서 명사 lady는 beautiful, kind, and rich. 이 세 개의 회용사가 동시에 수식이라고 했죠. 한정용법의 회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명사에 둘 이상의 회용사가 수식하는 경우에는 여기처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B. I have nothing special to tell you. 난 너에게 특별히 말해줄 것이 없다. nothing과 special의 각종 의미. 회용사 special이 대명사 nothing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여기처럼 대명사가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경우에는 회용사가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죠. 다음 C. 이것은 내가 견디기에는, 즉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즉 너무 큰 손실이다. too heavier, for me to bear의 각종 의미. a loss to heavy, 너무 큰 손실, 너무 막대한 손실. 여기서도 형사 heavy가 명사 loss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heavy가, for me to bear,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런 억울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처럼 회용사가 다른 요소를 동반하여 길어질 때는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D. I will try every means possible. I will try every means possible. 나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시도해 보겠다. every means와 possible의 각종 의미. every means possible. 여기서 possibly, means를 뒤에서 수식하는 이유는 means 앞에 every가 왔기 때문이죠. 앞에 1번에서 설명했듯이 all, every 또는 최상급이 오는 경우 형사는 all, every 혹은 최상급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사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우리말식으로 생각해 every possible means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우측 페이지 범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의문이 하나 더 있죠. He is the greatest poet alive. He is the greatest poet alive. 그는 생존에 있는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The greatest 와 alive의 동그라미. 명사 포인트 앞에 최상급, the greatest 가 왔기 때문에 the greatest alive 포인트가 아니라 최상급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사 즉, the greatest poet alive 이런 식으로 alive가 뒤에서 수식하게 되죠. 다음 2 A boy 10 years old, 10살난 소년 10 years old의 동그라미. 여기서 boy는 형사구 10 years old의 수를 받고 있죠. 이때 boy와 10 years old 사이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즉, who is가 생각되는 겁니다. A letter written in English Written in English의 동그라미. 영어로 쓴 편지.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Letter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즉, which is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구 10 years old와 written in English는 각각 뒤에서 a boy와 a letter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다음 F Look at those two large old stone buildings. Look at those two large old stone buildings. 저기 두 개의 크고 오래된 석조 건물을 봐라. Those two large old stone의 각동그라미. 명사 빌딩들을 자그마치 다섯 개의 형사가 동시에 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형사가 동시에 한 명사를 수식할 때는 각 형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선이 정해집니다. 제일 먼저 지시 형사가 나오고 다음으로 수량, 대소, 성상 즉, 모양 그리고 신구 즉, 세거냐 아니면 오래된 것이냐 다음에 재료의 순서로 형사가 나오게 됩니다. 즉, those two large old stone의 소 여기서 보게 되면 those 지시 형사 to 수량 large 대소 old 신구 스톤 재료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다음 G from time immemorial china proper from time immemorial immemorial 하게 되면 태고이 이렇다시니까 태고 쪽부터 china proper 중국 번토 immemorial과 proper의 각동그라미 이것들은 형사가 관용용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둘 다 하나의 관용구로 암게 되죠. china proper에서 형사 proper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렇듯으로 china proper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 즉, 중국 본토 또 france proper 이렇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랑스 즉, 프랑스 본토 이렇듯이 되는 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the sum total 합계 the authorities concerned 관계당국 역시 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관용용 표현들입니다. 다음 4번 할 차례인데 4번에서는 목적을 지하는 특수한 형사들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번 그것은 정말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이다. worth의 동그라미 뭐뭐의 가치가 있는 이렇듯을 가진 형사 worth는 뒤에 동명사 seeing을 목소리로 취하는 특수한 형사죠. 여기 worth처럼 형사 중에는 목적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보면 3개의 의문이 나옵니다. My house is near the lake. They sat opposite each other. They are very like each other. My house is near the lake. 우리 집은 그 호수에서 가깝다. near 동그라미 형사 near는 가까운 이렇게 형사인데 뒤에 the lake를 목적으로 갖고 있죠. 다음 They sat opposite each other. 그들은 서로 마지보고 앉았다. opposite의 동그라미 형사 opposite가 each other을 목적으로 취해 서로의 반대편에 앉았다. 이렇듯을 만들었죠. They are very like each other. 그들은 서로 매우 닮았다. like의 동그라미 이때도 역시 형사 like가 each other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이처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도 있다는 점 유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 더 플러스 형사가 복수부터명사 또는 추상명사가 되는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더 리치와 더 푸어의 각동그라미 더 플러스 형사가 복수부터명사가 되는 용법으로 더 리치는 리치 퍼센즈 또는 리치 피플 부자 또 더 푸어는 풀 퍼센즈 또는 푸어 피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의미 명사가 되는 용법이죠. 다음 진선미는 그들의 이상이었다. 더 플러스 형사가 추상명사가 되는 용법으로 더 트루는 트루프 진실 더 굿은 그리스 선 그리고 더 비티풀은 뷰티 미 즉 아름다움 열차의 추상명사가 되는 용법이죠. 더 플러스 형사가 추상명사의 의미를 갖는 용법입니다. 다음 비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의 용법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함께 보시죠. 1번 여기서 보듯이 수사인 100와 1000 million은 앞에 둘 이상의 숫자가 와도 s를 붙여 복성으로 만들지 않고 항상 반수로만 씁니다. 그러나 수백의 수천의 또는 수백만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기보다는 막연한 다수를 의미할 때는 복수 형태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hundreds of 복성명사가 되면 수백의 뭐뭐 thousands of 뭐뭐는 수천의 뭐뭐 millions of 뭐뭐는 수백만의 뭐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hundred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쓰죠. 5 million inhabitants 500만명의 거주자들 500만명의 주민들 이렇듯이요. inhabitants 는 동사 inhabit 어디어디 살다 거주하다 거기서 파생된 거주자 주민 이렇듯입니다. 이때 million은 앞에 five가 나왔지만 복성이 아닌 단소형 그대로 사용합니다. 500만명의 500만명 할 때 five million 가 아니고 five million 이니까 500만명의 주민들 할 때 five million inhabitants 가 아니라 five million inhabitants 이런 식으로 million을 단순으로 써야 하는 거죠. 다음은 2번 수사를 잃는 법이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2358달러 영어로 2358달러 또는 and를 생략하게 2358달러 이렇게 읽죠. and의 동그라미 일반적인 숫자리를 읽을 때에는 100자리와 10자리 사이에 and를 넣어서 읽어주는 거 즉 한달의 다음에 and를 넣어 읽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략하고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1981년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어주죠. 즉 1981 이런 식으로 올렸죠. 우측 페이지를 보면 3021 이 경우는 100단위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1000자리와 10자리 사이에 and로 읽죠. 즉 3020이라면 3000 and 21 이렇게 읽습니다. 다음 1900년 100자리에서 숫자가 끝나죠. 이런 경우 1900 이렇게 읽죠. 어차피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기 때문에 100자리 이하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100라고 끝마무리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다음 1801년 중간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0은 그대로 O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1801년은 1801 이렇게 읽는 거죠. 이번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수사를 읽는 법을 보겠습니다. 오전 7시 55분 이것은 7 55 AM 이렇게 읽죠. 시간을 읽을 때는 시와 분을 따로 읽습니다. 따라서 7 55 AM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A girl in a teens 10대 소녀 여기서 teens 는 10대라는 나이를 가르치죠. 이와 같이 나이를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나타낼 때는 수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teens 20s 30s 이렇게 읽어줍니다. 또 in ones teens in ones 20s in ones 30s 이런 식으로 10대의 10대 또는 20대의 20대에 또는 30대의 30대에 할 때 in ones 플러스 수사의 복수형 이런 형태를 쓰는데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2003 위에서 설명한 대로 100과 10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1000 다음에 and를 붙였소. 2003 혹은 and를 생명하고 그냥 2003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 서수와 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3 A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o it a second time. B Two thirds of the apples were rotten. Two thirds of the land was uncultivated. A 참 점문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그는 그 대학교의 초대총장이었다. The first 동그라미. 첫 번째 the first 이런 식으로 소수사에는 대본의 경우 정관서 더 앞에 붙죠. 소수사는 첫째는 first 둘째는 second 그리고 셋째는 third라고 하죠. 그 다음 네 번째부터는 기수사의 철자 끝에 th를 덧붙이서 소수사를 만들죠. 따라서 네 번째라고 하면 false 이런 식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th를 붙이소 만드는 소수사 중에서도 특히 철자에 주의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번째 fifth 기수사인 five에서 어미 v를 f로 바꾼 후에 th를 붙여 소수사를 만들었죠. 다음 eighth 여덟 번째 원래 기수사인 eight가 철자 t로 끝났기 때문에 th 대신에 h만 붙여 소수사를 만든 거죠. 이외에도 the ninth 아홉 번째 여기서는 철자 e가 생각되는데 주의해야죠. twelfth 열두 번째 이때도 역시 어미 ve가 f로 바뀐 다음 th가 붙게 되죠. 다음 the twentieth 이십 번째 어미 y가 i로 바뀐 다음 th가 붙고 fourteenth 열네번째 fourteenth 사십 번째 역시 어미 y가 i로 바뀐 다음 th가 붙죠. 이런 식으로 기수사에 th를 붙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철자가 변경되는 게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a의 두 번째 의문 do it a second time do it a second time 다시 한번 그것을 해라 a second 동그라미 a second time 서수사 second time 정관사 더 대신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있죠. 부정관사와 서수사 같이 오면 이때 어는 어 나한테 뜻이 돼서 a second time 한 번 더 즉 again 이런 뜻이 됩니다. 우측 페이지를 보면 나폴레옹 3세 하면 나폴레옹 세계제 2차 대전 하면 world war 2 또는 the second world war 라고 읽죠. 다음 b 2 3rds of the apples were rotten 2 3rds of the land was uncultivated 2 3rds of the apples were rotten 그 사과들 중에 3분의 2는 썩었다. 2 3rds of the land was uncultivated 그 땅의 3분의 2가 경각되지 않았었다. 즉 미개관지였다. 2개의 2 3rds와 war was의 각종 2 3rds 3분의 1라는 분수가 나왔죠. 우리말에서는 분수를 읽을 때 3분의 2 이런 식으로 분모부터 읽지만 영어에서는 반대로 분자부터 읽어내려갑니다. 이때 분자는 기수사 분모는 서수사를 읽어주죠. 그런데 분자가 2 이상의 숫자가 되면 분모를 읽을 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2 3rds 이런 식으로 3rds가 복수가 되죠. 또 분수는 분수되어 있는 말이 복수면 복수 취급 단수면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2 3rds of the average에서 애플지가 복수니까 복수공사 war로 받았고 2 3rds of the land에서는 land가 단수니까 단수공사 우주로 받은 거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또 다른 형태의 분수를 읽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2분의 1 분자가 1이면 a 또는 one이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2분의 1 하면 a half 또는 one half 라고 읽습니다. 이때 분모를 second 라고 읽지 않고 half 라고 읽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의미 자체가 절반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예외적으로 분모를 half 라고 읽는 거죠. 다음 3분의 1은 방금 나왔듯이 two third 라고 읽죠. 다음 3분의 1 one third 라고 읽죠. 분자가 1 즉 단수이기 때문에 분모도 역시 단수형으로 읽어줘야죠. 다음 대분수를 읽는 법이 나오는데 4와 7분의 이것은 four and two seventh 이렇게 있습니다. 대분수는 우선 앞에 나온 배수를 먼저 읽어주고 and 플러스 분자 플러스 분모의 순서를 읽죠. 즉 배수 4를 먼저 읽어 four 그 다음에 and 분자 two 분모 sevens four and two sevens 이렇게 읽죠. 분수의 수는 그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이미 설명했고 1과 2분의 1을 할 때 즉 one and a half 는 단수로 받고 그 다음에 2.34는 two point three four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포인트라고 읽는 데 주의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할 차례인데 4번에서는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는 double twice 또는 three times 배수나 횟수를 나타내는 수를 말하죠. 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four I had to pay double the usual price There are twice as many houses here as there used to be 4번 첫 번째 예문 I had to pay double the usual price I had to pay double the usual price 나는 보통 때 가격 즉 정상 가게의 두 배를 지불해야 했다. double 이 동그라미 배수사 double 정원서 더 명사 이런 형태 사용되죠. 다음 문장 There are twice as many houses here as there used to be There are twice as many houses here as there used to be 이곳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집이 두 배나 많다. 즉 과거보다 두 배나 많은 집들이 있다. twice as many 그 다음 as의 각 동그라미 twice as many houses here as 여기서 배수사 twice가 뒤에 as 원급 as 이런 구문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뭐뭐의 몇 배 할 때 보통 times as 원급 as 뭐뭐 이런 형태지만 twice와 half 혹은 분수 예를 들어 a third 같은 말이 올 때는 twice as 원급 as 뭐뭐 half 원급 as 뭐뭐 or third as 원급 as 뭐뭐 이런 형태 사용이 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 This is three times as large as that This is three times as large as that This is three times as large as that 이것은 그것이 세배 크기다. 즉 세배 더 크다. Three times as large as 세배가 더 큰 배수사 three times 다음에 as plus 원급 large plus as 이런 형태 사용이 나오죠. 이 문장은 This is three times the size of that 이런 식으로 배수사 three times 가 더 사이즈 of that 를 바로 앞에서 수료할 수도 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332페이지 C 고위형사에서 여러분들을 다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십니다.